동굴 안에서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된 태국의 축구 소년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물이 차올라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가 막막한 상황인데 해외 동굴 전문가, 구조 전문가들이 소년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열흘 만에 음식도 먹고 이불도 덮게 된 아이들. 카메라에 V자를 그릴 만큼 여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굴이 깊고 물이 차있어 구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길이 10km의 탐루엉동굴 중간쯤에 갇혀 있습니다. 동굴 입구까지는 5km. 구불구불한 통로 곳곳에는 잠수를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좁고 깊은 무릉덩이 구간이 2km가 넘습니다. 아이들에게 단기간에 잠수를 가르쳐야 하는데 전문가도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경로가 위험합니다. 때문에 넉 달 동안 식량을 공급할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습니다. 태국이 지금 우기라서 비가 더 오게 되면 물이 더 차올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최고의 다국적 구조팀 1천여 명이 출동했지만 가장 안전한 구출방법을 찾아야 하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